하아... 가을 학기의 시작에 불어온 뜻밖의 봄바람 오늘 우리 들은 사람 중에 누가 고백글을 써둬 오늘 저는 첫사랑에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, 민호 너 아니... 하늘이 형 아니에요? 왜 난 아니라고 생각해? 죄송합니다 첫사람이야 오늘 그 선수건 나... 난 문준이야 어쩌면 우리도 빠... 좋아요 누군가의 첫사랑일지도 모르니까 무보정 노필터 청춘 로맨스 디어 M